K-수산업의 미래는 양식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기자재 산업의 기반은 취약합니다. 해남군이 국비 사업으로 수산 양식 기자재 클러스트를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가운데, 기업 유치와 운영 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 세계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식 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한국의 수산 기자재 산업은 양식 산업에서 해조류를 제외하고는 정체 상태입니다. 수산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부산과 해남을 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하고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여의 준비 끝에 해남 수산 양식 기자재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될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4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지원센터와 기업지원동, 홍보물류센터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05로 사업성이 있고, 30년간 운영하면 1,34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5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은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해남군이 직영하는 방안이 1순위로 추천됐습니다. 수산 기자재 산업의 성장기에 공공성을 갖춰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K-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기자재 클러스터는 그러나 핵심이 될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핵심 기반인 인증센터가 부산으로 결정된 만큼 해남 클러스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이끌 선도기업 유치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